음... 그치? 명세... 어? 어?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? 주호동사... 이것도 모르고... 어? ABC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! 너무 심각한데요. 하지만 방안이 있어요. 긴급구조 1! 1! 2!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len입니다. 동창회에 나갔는데,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바로 우와! 너 중학교 때랑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다! 너 하나도 안 변했어! 이 말이잖아요.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! 이 표현! 듣기도 좋지만 해주면 더 좋겠죠? You haven't changed a bit 이라는 표현입니다. You haven't changed a bit 인데요. You have not changed a bit 인데, have not을 haven't로 추락시킨 거죠. You haven't changed 까지만 얘기를 하면,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라는 표현인데, A bit 이거를 붙여줌으로써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. A bit은 아주 조금이니까, 요만큼도 아주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.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말인 거죠. 발음을 할 때는요. You haven't의 끝에 T는 강하게 발음되지 않습니다. T가요, 혹은 D 이 두 개의 철자는요. 앞뒤로 자음 소리가 붙잖아요. 그러면 발음하기가 원어민도 너무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. 특히 T는 N 뒤에 오잖아요. 그러면 북미권에서는 발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You haven't changed a bit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. 동창회 나왔어요. 친구가 딱 나타났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 You haven't changed a bi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치료는 여기서 끝!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. You haven't changed a bit. You haven't changed a bit. You haven't changed a bit. zero shoot Please, Wait F